어제 저녁 첫 경선 결과가 발표됐죠. 광주 세 곳, 전북 익산, 제주 이렇게 다섯 곳인데 텃밭인 광주에서는 현역 의원이 전원 탈락했습니다. 어제 4차 공천심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이재명 대표 변호인 출신들이 소위 양지로 꼽히는 지역구의 경선 후보로 잇따라 선정되면서 또 특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송금주 의원님, 민주당 사정이 복잡한데 어떤 심경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제 강주에 현역 의원들 경선에서 패한 것은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강주, 호남의 민심이 이렇게 현역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자들은 친명편들기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친명이라고 하면 사실 정진욱 후보 정도를 생각할 수 있고 정준호 변호사나 전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대선 때 이재명 경선 캠프 상황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상황을 아는데 친명이라고 해서 두 분이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호남의 민심이 180석 민주당에 몰아줬는데 여태 뭐 했느냐에 대한 것 또 정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현역 교체 욕구가 강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설주환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정말 최근에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건 예정된 일정이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상황을 봐서는 이 경선 결과를 지금 냈어야 됐나.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지역구에서 지금 민주당이 경선이라든지 어제 확정을 짓지 않은 지역도 꽤 많아요. 그런데 벌써 지금 광주에서는 어찌 보면 일부긴 하지만 경선이 치러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향후 공천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을 때 이게 굉장히 민주당의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일정 구성을 함에 있어서 굳이 꼭 이럴 때 했어야 됐나. 그런데 제가 오늘 든 생각은 뭐냐면 이분들 우리가 4년 뒤에 2028년도에 또 총선이 있는데 그때도 또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찌 보면 광주 전남 보면 거물 정치인이 없어요. 매번 물갈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의원 개개인이 잘 하셔가지고 재선되고 3선되고 4선되고 그래서 나중에 정치 지돌아줬어라 어떤 행로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너무 이런 물갈이에 대한 욕구가 오히려 지역 정치인을 키우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금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유진 대표 광주 민주당 텃밭에서 현역 의원 3명 경선 탈락. 이게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저는 특별히 친명이라고 부를 만한 분은 정진욱 특보 정도 외에는 나머지 분은 그렇지 않다고는 얘기하지만 또 그 반면에는 사실 떨어진 분들이 또 상당히 좀 색깔이 어느 정도 비명인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에는 물론 경선이라고 하는 이 허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경선이라고 하는 형식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존에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부담이 될 만한 정치인들을 혼하면서 조금 갈고 새로운 수혈을 하는 그런 의미로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광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 주는 신호가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 앞으로 더 피키기는 그러한 경선에서 이거 역시 친명이 대세구나 그리고 비명은 이제 가는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신호를 줬기 때문에 광주, 호남이 어쨌든 민주당에는 가장 텃밭이고 전략적 요충지고 근거지잖아요. 정치적 근거지고 여기서 시작된 이 바람이 수도권으로 타고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금천구나 광주, 강산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많이 연이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신호탄인 것 같아요. 지금 경선 지역으로 발표된 지역들을 보면 양자 구도들이 많거든요. 양자 구도를 한다는 건 뭐겠어요. 거긴 양자 구도인지 삼자 구도인지에 따라서 경선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양자 구도는 뭐냐. 현역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역이 비명계다. 그러면 그 원회의 친명적인 경선 후보가 있다고 하면 양자 대결을 시켜요. 그러면 원회 친명 후보가 더 유리한 거예요. 어찌 보면 권리당원이라든지 강성 지지자들의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어떤 권리당원들이 목소리는 더 크거든요. 그렇다면 우 썰려가버리거든요. 아니면 나머지 분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참여를 안 해버리면 당연히 투표율이 저조한데 득표율은 높아지죠. 그렇게 된다면 결과는 어차피 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민주당에서 어떤 경선 구도들을 잘 보면 굉장히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떠한 더 방탄하기 위한 어찌 보면 저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건 아닌가. 이례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3자 경선을 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발표하는 3자 경선이 되는 경우는 현역이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그냥 3자 경선을 해도 되죠. 그런데 현역이 있는 지역구 특히나 권리당원 50%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조직 권리를 해온 현역이 있는 지역구에서 3자 경선을 하라는 것은 현역한테 유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 공관위에서 현역이 있는 곳은 양자 대결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결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남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냉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님,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 거물급 정치인이 나오기를 바라는 욕구가 큽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초선이든 재선이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제 하위 10%, 20% 이렇게 해당되는 의원들이 통보를 받으면서 격앙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절차에 따른 거고 그 과정에서는 혁신의 고통이 따른다라고 표현을 했고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의원총회까지 결국 열었습니다. 2시간 동안 15명이 자유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설주환 대변인, 어떻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을 비롯한 어떤 지도부들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총을 참석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욕을 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엄연하게 이분들의 원망이나 이런 거 그냥 SNS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원망은 나에게 던져라라고 그냥 한 번 올리고 말 일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아직도 현재 자당 소속의 의원인데 의원들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불합리함, 아직 결과 나오지도 않은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하위 몇 프로에 해당하신 10%, 20%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가 현역 의원을 빼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의원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경쟁을 하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합리하거나 어떤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정하게끔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당에서 주의를 하도록 시켜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이 뭐 틀린 건가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시험 공정하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매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못 듣겠어. 나 듣기 싫어. 나에 대해서 비판할 거니까 난 그거 못 들어주겠다. 그래서 참석 안 한다고요?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말만 감언 인설만 들어야지만 오히려 이런 데 가서 좋아하고 그럴 건가요? 당대표라는 당의 지도부는 당의 쓴소리, 좋은 소리 다 듣는 자리입니다. 전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이 이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문제 있는 여론조사는 제외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위 10% 발표하고 이런 사람들 다시 부제를 해주나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시스템 공천이고 기존의 공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진행하는 그런 관리 역량이란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기회, 새 술은 새 부대에 놓자 이런 말씀으로 어쨌든 새로운 주자들이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판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기득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불만들이 있지만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직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런데 어제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다음에 전직 국회의장이 만나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 대표가 지금 친명계, 비명계 학살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총선 승리에 기여할 역할을 찾기 어렵다. 민주당 내부에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상 잘 모르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갈등이 봉합되기 되게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무슨 민주당의 그냥 뭐 N분의 1 의원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원내대표도 하셨고 나름대로 막 그 입지가 있으신 분들이고 또 과거 총리들까지 나서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격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야당에서 이 정도로 공천 분열이 일어났던 사례가 지난 경우에 있었나 싶을 정도 거의 2012년 민주통합당 당시에 보다도 더 심한 어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아주 걸출한 대권주자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새로운 미래가 어차피 개혁신당 비텐트가 찢어진 상황에서 밖에서 상당한 원심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2선 후퇴하고 비대위를 형성하든 아니면 조기선대위를 꾸리고 본인이 리더십을 내려봤든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과연 앞으로 진행될 이재명표 공천을 누가 믿고 거기에 승복할 것인지 저는 되게 미지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조정식 사무총장이 처음에는 부인을 하시다가 대부분의 어떤 이런 여론조사들이 당에서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당에서 지금 불공정한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당에서는 이 후보도 넣어보고 저 후보도 넣어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도대체 추미애 후보를 전략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확실한 전략 카드라고 필승 카드라고 한다면 어디든 넣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디든 넣어도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저기 지역 다 옮겨가면서 지금 돌려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되게 지금 민주당 공천에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청년들이 많아요. 되게 지역 후보자라는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제가 그 청년 후보자들이 뭘 믿고 이번 A, B 후보 등록하고 뛰어들었냐면 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대한 특별 당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조냐면 이게 16조의 단수 선정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항에 보면 청년이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많은 수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 규정을 보고 아, 그래. 내가 신청을 하면 3인 경선이든 양자 경선이든 그래도 당이 나를 경선을 붙여줄 수 있겠구나. 이 희망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소개를 했던 금천구의 최기상 의원, 그다음에 조상호 변호사. 저는 최기상 의원은 잘 모르지만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청년 정치인이 있어요. 아예 컷오프 됐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이 이런 특별당규, 당의 이런 공식적인 당규를 보고 그래, 나도 경선까지는 해볼 수 있겠지. 단수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경선을 해달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다 컷오프 시켜버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민주당 공천 과정을 누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계신 분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